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네, 반갑습니다. 도두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KG 모빌리티가 비장의 무기로 개발 중이었던 신차에 대한 정보가 사전 유출되어 화재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상 올해 9월 열린 KG 모빌리티 미래 발전 전략 기자 간담회에서 이미 곽재선 회장은 2024년 6월경 야심작인 쿠페형 SUV를 선보일 것이라 미리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과거 쌍용 자동차의 모델 중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비운의 모델인 액티언이 다시금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충분한 이슈였는데요. 정말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최근 해외 매체를 통해 KGM의 쿠페형 SUV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그대로 노출되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일반적인 두터운 위장막이 아닌 카모플라주 형태의 스티커 위장막으로 현대자동차 역시 출시가 거의 임팍했을 때쯤 보여주는 위장막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측면의 모습은 영락없는 BMW X6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날렵한 루프라인과 묵직한 전면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어 보였는데요. 거기다 높은 벨트라인에 날렵한 윈도우라인이 어우러져 역대급으로 이쁜 쿠페형 SUV의 탄생을 미리 자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볼륨감 넘치는 보닛에서 이어져 볼륨감이 강조된 펜더라인은 각진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강인한 쿠페형 SUV의 DNA 디자인을 모두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쯤 되면 도대체 이 쿠페형 SUV의 전면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이전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미리 공개되었던 KGM의 미래 전략 차종들 중에는 이 모델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힌트조차 없었던 상태였기에 더욱더 베일에 쌓여있던 모델이기도 하죠. 특히 KGM에서 이 모델에 대한 차명은 어디에도 공식적인 언급을 한 바가 없기에 소비자들로서는 궁금증만 더욱더 증폭시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KGM 내부 소식으로는 현 토레스의 파생 모델로서 감형 토레스 쿠페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 토레스 전면의 모습은 큰 변화 없이 이식하되 좀 더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쿠페형 SUV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꽤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긴 하네요. 문제는 지금도 토레스의 외장 디자인은 크게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토레스의 실내 인테리어만큼은 사실상 현재 저조한 판매량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번 외장 이미지가 유출되면서 현 토레스의 실내 인테리어와는 완전히 다른 실내 인테리어도 공개되며 기대해 봐도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투스프커 형태의 스티어링 휠은 아래 하단을 깎으면서 고성능 차량들에서 많이 보여주는 D컷 느낌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테스트 차량으로 조금은 허접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실차에서는 확실히 과거 쌍용 자동차 시절부터 지금의 KGM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충격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운전석부터 동승석까지 시원시원하게 뻗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현 디자인 트렌드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와 더불어 센터페시아 역시 수평의 레이아웃을 가져감으로써 광활하게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안정감도 함께 불러일으켜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도어 트림 역시 기존 KGM 브랜드에서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스피커 디자인이나 디스플레이 아래쪽 디자인이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나죠? 네 맞습니다. 기아 준대역 세단인 K8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중 하나인 일명 보테가 베네타 또는 물고기 비닐이 연상되는 디자인으로 마치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 KGM이 현 토레스의 실내 인테리어의 단점으로 거론되었던 고급미가 떨어진다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의식해서 나온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센터터널의 전자식 기어 노브와 다이얼 컨트롤러가 KGM 최상의 SUV인 렉스턴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여지죠. 이건 역시 중형 SUV인 토레스보다 준대형 SUV인 렉스턴의 실내 인테리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현행 토레스보다 상위 모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KGM의 토레스 쿠페 파워트레인으로는 요즘 대세인 하이브리드와 전동화 버전인 두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KGM 브랜드 자체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양산해 본 적이 전무하고 기술력 또한 부족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팩트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KGM 브랜드는 해외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과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결국 KGM은 고집하던 내연기관 엔진에서 이제는 벗어나 좀 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역시 적극적인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KGM의 토레스 쿠페는 내년인 2024년 6월 출시가 예상되니 디자인 공개는 내년 1분기쯤 나오리라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KGM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4년 하반기에는 토레스 기반 픽업트럭까지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과연 2024년은 을시향세 중 가장 먼저 소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참 KGM 대신 KGM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얼마 전이었죠. KGM 모빌리티가 신규 브랜드를 KGM으로 확정하고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적용할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이는 브랜드 이론화를 통한 기업 이미지 쇄신을 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면에는 KGM 모빌리티의 상표 출원이 불가능해지자 이니셜인 KGM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죠. 여하튼 KGM 브랜드는 전국 200여 개의 판매 대리점과 300여 개의 서비스 네트워크 간판 교체 등 새 단장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어려운 한 해를 보냈던 KGM이 2024년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톡톡히 해줄 토레스 쿠페 모델의 실루엣이 그대로 다 드러난 위장막 차량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